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니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최미숙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징크 섭취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치료에 대한 고견을 저희 지인들에게 모두 보냈습니다. 약간 오버한다는 눈총을 받아가면서요. 그런데 질문이 평소에 섭취할 아연의 양과 코로나 초기로 의심된 상황에서의 섭취량에 대한 것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소신껏 말씀 계속 해주시고요. 뭐 그런 말씀인데 아마 제 얘기를 지인들한테 소개했더니 너무 오버한다고 빈잔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얘기를 하면요. 일단 안 믿어요. 의심해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제 믿는 사람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따지지 않고 믿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어떤 말이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자. 그게 이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징크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뭐 징크가 우리 면역세포의 복제에 도움이 된다든지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것을 막아준다든지 하는 것은 수 없는 과학적인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샨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뭐 오버한다고 듣든 안 듣든 그건 그분들의 자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민숙 선생님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든지 기죽으실 건 없을 것 같고 어떤 것의 섭취량이 얼마가 좋으냐고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왜? 어떤 게 다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민숙 선생님은 체중이 얼마나 되세요? 뭐 한 40kg? 50kg? 60kg? 그러면 그 체중에 따라서 소요가 틀려요. 또 평상시에 식사를 정말 고르게 하고 또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에 이미 아연 레벨이 높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하고 평상시에 편식하고 금식하고 다이어트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로 고른 영양소 그러니까 영양소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는데 비타민만 해도 가짓수가 몇 가지예요. 미네랄은 비타민에 비하면 가짓수가 4배, 5배가 많고요. 72가지다, 84가지다 이런 정도로 따지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자기 몸이 가지고 있는 양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몇 mg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번 가서 혈액검사해서 기준치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흥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이온아연을 기준으로 이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온아연이 중요한 이유부터 설명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닥터 젤렌코의 프로토콜이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의사가 하이조시클로로퀸하고 아연하고 아지스트로마이신이라는 세 가지를 섞어서 먹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후기 환자들을 다 낳게 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출발이. 그런데 이 하이조시클로로퀸이라는 약은 아연이온을 우리 세포 안으로 끌고 가는 운송수단이에요. 전달자. 그러니까 딜리버리맨이라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 하이조시클로로퀸이라는 약을 그냥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아연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동수단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세포로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면이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닥터 젤렌코의 프로토콜에서 약점은 뭐냐면 이 아연을 정말 고단위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5일 정도만 먹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건강 유지 차원에서 면역 확보 차원에서 매일 먹는 거를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꾸준하게 드시는 경우에는 과량 복용이 안 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하이조시클로로퀸이라는 아연의 이동수단이 없다고 하면 그거 없이도 흡수될 수 있는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20대 또는 30, 40대의 건강한 사람 위산의 품질이 좋고 소화력이 왕성하고 이런 사람 대상으로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나이 50, 60대 되고 신체 기관이 조금이라도 노화가 되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이게 무슨 젊은 사람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온 아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먹을 거냐. 지금 이온 아연은 거기에 드라퍼가 있잖아요. 이게 스포이드. 한국사람은 스포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짜면 이렇게 보시면 반밖에 안 올라와요. 그걸 보고 Half-Drop라고 그래요. 반-Drop. 그래서 그거를 두 번 짜는 게 하루 분량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데 그걸 먹는 방법은 아침에 한 번 짜서 물 조금에 타서 드시면 되고 또 저녁에 한 번 하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 이분의 질문은 이런 거 감염됐는지 찝찝해. 몸이 좀 이상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경우에 특별히 제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의학적으로는 학계에서는 100mg을 하루에 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노엘의 이온 아연 같은 경우는 그 하루 분량이 4mg밖에 안 돼요. 그게 바이오 액티비티가 굉장히 큰 제품이기 때문에 4mg랑 가지고도 보통 일반 아연, 컴파운드 아연의 40에서 60mg의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는 그걸 하루에 한 4번? 많으면 6번? 이렇게 나눠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 계속 드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식선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6번을 하더라도 아연 분량으로는 24mg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찝찝한 경우가 있으면 한 4나흘, 일주일 정도 범위 내에서 하루에 6번 정도까지는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많은 것 같으면 뭐 4번 정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연 먹으면 내가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거야 이거 원래 이제 두 번씩 짜서 먹으면 그 한 병이 35일 정도 드시는 분량인데 이거 이제 사람이 매일 안 먹다 보니까 뭐 두 달 드실 수도 있고 세 달 드실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걸 짤 때마다 산소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요. 비타민C 때문에 그 드라퍼가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 이거 이 제품이 나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비타민C는 파괴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아연 자체는, 이온 아연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 제품을 드시기로 하셨으면 열심히 드세요. 그냥 하루에 두 번 드시기로 하셨으면 두 번 드시면 한 달이면 뭐 충분히 그걸 드시는 거니까 그렇게 드시면 안전하게 충분히 좋은 제품을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답변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사연 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